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발견한 발견점과 또 논점들을 큰 도구로 해서 주는 것이 왜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버 그리고 테이커 그리고 매처라고 하는 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적 양상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 아마 테이커 유형에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이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또 나쁜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 세상을 나쁘게만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테이커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조 테이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러나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전형적인 테이커였던 그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긴 야곱의 인생을 조목조목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테이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부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그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자 하는 잡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 자체가 이미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려는 이 야곱의 본성은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은 어느 날 팥죽을 끓이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맛있는 팥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고 시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말하죠. 형제간에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라면 충분히 주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도리어 에서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무언가를 주어야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배고파서 지쳐있는 에서의 상황을 파고들어가서 팥죽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 놓았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웠습니다. 테이크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축복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절대로 빼앗길 리 없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는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남은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축복이 거의 없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조리 그 모든 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속이는 연극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테이커였습니다. 이 전형적인 테이커로 태어난 이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일반 중간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결과 야곱의 그와 같은 가로채고 가지는 그 삶의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싸우면서 태어났던 그런 야곱과 에서 사이에 미움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리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태이커인 야곱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손에 쥔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지러 함으로 생겨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는 이제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태이커가 전형적으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태이커인 야곱은 가족관계를 망가뜨리죠. 그리고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나눠 만들어 먹기를 좋아했던 야곱에게 그 넓은 광야는 아마도 참으로 힘든 곳이었을 것입니다. 들짐승들과 그리고 많은 도족들이 있는 그곳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가 야곱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아마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이커인 야곱을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 잘못 나왔구나 이제 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이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베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꿈 환상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꿈을 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불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랑 이 장면은 참으로 엄숙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엄숙한 장면을 읽어가면서 저는 때로는 살짝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도 태생적인 테이커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편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다면 이라고 먼저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시면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테이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항상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후에 드리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도 테이커의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서 전개되죠. 테이커인 야곱은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또 다른 테이커를 만납니다. 그보다 한 수 높은 테이커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약속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상으로 무보수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것은 정당했던 약속일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7년 동안 그는 무보수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헬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닙니다.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보기 좋게 라반에게 그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라반은 7년 동안의 공짜 노동력을 또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나름 수준급의 테이커인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의 뺨을 치는 또 다른 테이커 라반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아와 라헬을 겨우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인생은 결국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속이고 빼앗은 사람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아마도 또 다른 7년 동안의 노동을 마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품싹을 줄 테이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가축들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의도를 간파하고 보기 좋게 테이커답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수로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양떼를 칠 때에 이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보도록 하여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잡종과 순종의 관계를 의식하고 인지하고 나름대로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법칙을 따라서 그가 가축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가축들은 점점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은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격에는 자신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음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훗날 야곱의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을 너의 것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라반이 한 일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름 자기 자신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이제 또 다른 테이커로서의 역할을 모습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후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라반이 여러 번 자신의 계약 조건을 바꾸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테이커 라반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야곱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테이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또 다른 하나의 단계, 인생의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있었던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하고 가지고자 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단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갖게 되는 단계 바로 그 단계를 야곱은 이제 거쳐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늘어나는 가축들과 모든 것들은 결코 그 상황을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테이커 야곱은 다시 위기에 몰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산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 옆에 있는 테이커들이 그것을 그냥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몰래 야반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가지고 그리고 빼앗고 훔쳐가는 야곱 가문의 모습이 그 드라빔을 훔치고 그리고 훔쳐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향에서는 스스로 쟁취하는 테이커였습니다. 하란에서는 도리어 더 또 다른 테이커에게 빼앗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된 테이커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이커 야곱은 결정적인 또 다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을 향하여 가던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말 받아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형 에서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임무를 맡아갔던 사람들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전쟁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처음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렵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공격을 받아서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던 모든 양과 동행자와 소와 낙타와 모든 것들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한때를 치면 한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의 양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위가 10이라. 많은 그와 같은 가축들을 에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긁어모았던 재산들을 이제 형에게 모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기에 결국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가축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는데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또 세 때를 보냅니다. 이렇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또 모든 것들을 이제 모두 야뽕나루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모두를 다 보내 놓습니다. 그리고 야뽕나루에 홀로 남게 되죠. 그때 그의 손은 그 인생의 최초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의미가 없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테이커 야곱이 경험한 인생의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야뽕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테이커인 야곱이 때로는 더 큰 테이커에게 빼앗기기도 하셨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또다시 빼앗을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비어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던지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가진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연약해지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연구했던 연구의 목록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빈손의 단계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결국은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도 그 경험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 빈손으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테이커의 근성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태어날 때 애서의 발을 붙잡았던 그 손하고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잡은 것은 애서의 발도 아니고 얼룩진 양도 아니고 그리고 14년이나 노동에서 얻은 라헬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가 정말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라헬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시 보니까 결국은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에 계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야뽕 나루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테이커 야곱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가 마지막에 정말 가져야 할 바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테이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속이는 자에서 가지기 위해서 속임도 불사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내는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모든 다른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형, 애설을 만나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재물과 가축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든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열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테이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테이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재산일까요? 나의 명예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야곱을 향하여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향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야곱이 살았던 어느 단계쯤에 우리는 머물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언젠가 빈손이 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반드시 잡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테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갖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는 그저 테이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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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